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여러 직장 내의 문제를 고민하시는 MZ세대 여러분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이십니다. 오늘은요. 직장에서의 윤리적 활등 네번째, 업무의 결과물이 악한 의도로 사용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업무의 결과물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악한 의도로 막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거죠. 고민사연 볼게요. 직장에서 열심히 작업했는데 알고보니 불법 대부업체의 홍보물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와 열심히 했는데 알고보니까 불법 대부업체 홍보물로 쓰이는데 또 몇 주 동안 밤새워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게임에 사용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내가 최선을 다한 결과가 어디로 향하는지 미처 알지 못하는 상명하복의 구조 속에서 내 수고의 결과물이 악한 의도로 사용될 때 회의가 듭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정말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물이 정말 이게 뭐 하느님의 영광커녕 불법적인 일들이 막 쓰여져요. 이럴 때 우리는 직장 다 때려치고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아 이 자리를 지켜서 내가 열심히 이 수고를 힘써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오늘 내용의 본질입니다. 참 쉽지 않죠? 자 목사님의 먼저 이 결론과 같은 내용은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은 담그자. 이게 여러분 속담이잖아요.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은 담글 수 있어야 된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글 수 없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직장 속에서의 일들도 이게 혹시나 악한 일에 쓰여질까봐 나의 모든 일들을 중단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것 자체는 조금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은요. 이 원자폭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오늘 내용을 전개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원자폭탄이 아인슈타인 내에서 개발되었을 때 개발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인류의 큰 어떤 유익이 되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정말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는 개발되어서는 안되는 무기가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누구는 없었어야 될 기술이다. 이게 나오면 안됐었다. 아니다. 누구는 필요하다. 이렇게 갑을 논박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에게 몇몇 사람들이 편지를 막 보내대요. 아인슈타인 당신 때문에 원자폭탄이 개발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 당신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절아라는 식으로 아인슈타인한테 막 따진 거예요. 아쉽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나도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원자폭탄 자체는 이게 선하거나 악하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가치중립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의 선한 인류를 위해서 개발을 했다. 그런데 그 개발한 그 폭탄이 악인의 손에 붙들려 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겠냐? 당신도 히틀러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왜 못 막았냐? 왜 악인 못 막았냐? 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자폭탄 자체만을 두고 개발되어서는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리고 아인슈타인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윈스터 처칠은 열렬한 원자폭탄 예찬론자였어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정반대였어요. 어떻게 달랐냐? 원자력은 고갈되는 화석 원료의 대체 에너지였기 때문에 원자력은 꼭 개발되어야 된다. 너무나 잘 개발되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원자폭탄이 있음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방지할 수 있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보다 넓은 시각을 가져야 된다. 사회 구조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은 선한 의도로 가지고 주어진 일에 충실했음에도 그 결과가 나쁘게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 사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딱 보시기에 사회에 정말 의인이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악인이라는 사람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완전 다 후자 아닌가요?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지? 라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가득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활기를 치고 내가 개발한 기술이든 내가 발전한 것이든 그거를 사용한다면 나쁘게 작용시킨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3D 영상기기 여러분 아시죠? 나름 굉장히 획기적이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3D 영상기기를 다 개발했는데 아이러니하게 현대 시장 속에서 어느 곳에 가장 많이 쓰였는지 여러분 아세요? 바로 퇴폐업소, 퇴폐모텔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쓰였대요. 이 3D 영상기기를 가지고 불법 음란물 같은 거 제작하고 만들고 그런 걸로 막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개발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 충격이 되었을까요? 3D 영상기기를 통해서 자기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을 내가 개발하겠다고 딱 만들었는데 오히려 유통되는 곳은 그런 곳이야. 와 이거 진짜 미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거 개발한 사람 탓하고 너 그거 개발했으니까 이런 일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 자체는요. 선과 악으로 구분하기에는 굉장히 교묘하고 선함과 악함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문화를 너무나 뭔가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뭔가 가요는 좋은 것, 가요는 나쁜 것, 어떤 거는 좋은 것, 어떤 거는 나쁜 것, 우리가 봐야 될 것, 봐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이제 딱 이분법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선호하는데 근데 사실 이 문화 자체라는 건요 굉장히 교묘하고 아주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공존하기 때문에 딱 칼 자르듯이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과 문화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라는 가치 중립적인 것. 쉽게 말하면 오늘 술. 적당하면 심장뼈 예방이 되지만 누군가는 그 술을요. 먹고 죄를 짓는데 자기의 쾌락을 향유하는 데 써요. 중립적인 거죠. 또 카메라. 군인에게는요. 그 아주 정밀하고도 발전하는 카메라는 군사 작전으로서 아주 유익한데 그게 여러분 그 똑같은 카메라가 테러본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는 데 사용하겠죠. 한 사람은 적군을 죽이는데 한 사람은 민간인을 죽여야 하는데 카메라 포도주 죄가 있나요? 같이 중립적인 거죠.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문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만약 매춘을 광고하는 광고물을 만들라거나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다칠지도 모르는 위험한 장난감을 육톤시키라고 요구하면 양심을 따라 거부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대놓고 그 자체가 내가 개발해야 될 것들이 대놓고 죄에 직절된 거야. 이러면 양심을 따라 거부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나의 개발한 기술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쁜 쪽으로 사용되거나 악한 사람들이 의해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그것을 개발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겠다. 그렇다고 여러분 현실을 막 외면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 난 이제 내 알 바 아니야 라고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참 아파하고 내가 혹여나 개발하고 기술한 것이 그렇게 쓰인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기도하고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그거 그 사람의 모든 책임으로 여겨서 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자유로워도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걱정한 나머지 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라는 건 같이 중립적인 거고 그리스도에는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나치게 어떤 중립을 잡기 힘들 정도로 한쪽으로 쏠려 있어. 너무나 내가 균형을 잡기 어려워요. 그 속에서. 너무나 그리고 나의 양심의 가치과 나의 신앙의 지표적인 영향까지 미치는 정도예요. 그러면 양심에 따라 그만둘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종사하는 그 직업 내가 종사하는 그 개발하는 그 기술 등 이것이 혹여나 어떻게 잘못 사용될까라는 것이 걱정되어서 직업을 그만두는 것은 옳지 못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네 번째 이야기를 봤어요. 직장에서의 윤리적 갈등이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업무의 결과물이 악한 일들로 사용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펴보았는데 모든 것에 있어서 그 개발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결과는 우리에게는 무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일에서 하나님의 소명 따라 최선을 다하시고 양심의 기준에 의해서 선한 문화를 창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